정부가 오늘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을 발표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의대 신입생들에게 쏠리는데요. 내년 의대 정원은 1,500명 정도 늘어나는데 지역인재 전형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늘어난 의대 정원을 포함한 대입 전형 방법을 교육부가 오늘 공개합니다. 의대 모집 인원은 작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건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올해는 1,000명이 조금 넘는 규모였는데 내년엔 1,9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조선대 등 6곳은 지역 전형이 100명 이상입니다. 전남대와 경상국립대, 부산대 등은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자율 전공 선발도 확대됩니다.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해서 2학년에 진학할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 73곳이 신입생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자율 전공으로 선발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대 증원과 자율 전공제 확대가 올해 입시 판도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